보이지 않은 귀신과 보이는 무서운 귀신처럼 배당 또한 보이지 않을 때 채워지고 무섭게 채워져야 합니다. 배당은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은 양이 생성되어야 합니다.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여유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. 삶을 배당으로 가득 채우고 늘 놀러 다니는 삶을 꿈꿉시다. 우리는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인생을 배당주로 즐깁시다.